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전국에 장애 대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공단은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대전에서 전국 29개 대학에 장애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취업 캠프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캠프에서는 맞춤형 취업 특강을 비롯해 나의 강점 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끝으로 공단은 장애 대학생과 함께하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랄 나눔재단이 기업으로부터 재고 상품이나 2월 상품을 기증받아 운영하는 기빙플러스 매장을 서울 하계동에 개점했습니다. 기빙플러스 매장은 기업으로 기부받은 상품의 판매 수익금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나눔 매장인데요. 이번에 개점한 하계점은 서울 지하철 7호선 하계역 역사 내에 위치해 있으며 매장에서는 의류와 자파, 식료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단이 운영하는 기빙플러스 매장은 전국에 24개며 기업 사회 공헌 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빙플러스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 뉴스는 하트하트재단이 제7회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를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음악축제는 실용음악 두 팀과 클래식 부문 네 팀의 무대 경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축제에 참가한 6팀은 본선 무대를 위해 그동안 전문 지도를 받아온 가운데 올해 대상의 영예는 파라솔 클라리넷 앙상블이 차지했습니다. 한편 하트하트재단 오지철 회장은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위대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